대자연의 햇살이 내리쬐는 열공적인 학생들 앞에 백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명과학이 아직 미숙한 학생들은 이렇게 백호의 좋은 타겟이 되곤 하죠 아, 한 학생이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를 본 백호가 다가갑니다 그렇게 막 외우면 안 돼 이해 없는 암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자, 여길 봐봐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가 문제를 풀다 막힌 학생들에게도 다가가 백호는 친절을 베풉니다 저를 따라오면 더 다양한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수능 생명과학을 책임지는 그 이름 누구든지 언제든지 수능 생명과학은 S 백호 백호가 온다 마침내 메가스토드로 얼굴을 2호 오에 59 tipos 어느 end 지 soph님들을 hill장rade 내 생각 몇 시중에 이 존재apan정원을 하는 심리 바인